찍고 있는거에요? 아니 구독자님도 아셔야지 아니에요 올리세요 그냥 구독자님도 아셔야지 우리만을 알면 뭐해 그거 알면 뭐해 근데 아니 지난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 수박철 아니죠? 아직은 아니고 요즘에는 근데 다 맛있게 나와가지고 수박철이 아니어도 맛없는데 아니 이정분 맛없다고요? 이거 최고 맛있는거고 사온건데 순비소리라고 과일집 사장님이 특별하게 골라주신건데 이정도면 지금 되게 맛있어 내가 단맛을 좋아해서 그런거고 맛은 많이 달게 드시나보다 저기를 확 따요 맛